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셔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